영국 리즈 트럭스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며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나 매년 약 1억 8천만원의 총리연금을 받게 됐다. 트럭스 총리는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그들의 자본이 투자로 이어져 전체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는 낙수이론의 근거에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총리 취임 뒤 430억 파운드 규모의 재원없는 감세안을 발표했고 이후 런던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등 영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따라 영국 연금펀드가 파산할 위기에 빠지는 등 금융시장 대혼란으로 테라스 총리의 지지율이 급감했고 최근 며칠간 당내에서 사임 요구가 제기됐다. 영국 총리는 퇴임 이후 내년 공공직무 비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리들이 재임 이후에도 공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영국에서는 이미 전임 총리 6명이 총리 연금 수령 자격을 갖고 있다. 테라스 총리는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테라스는 재임 6주 동안 영국 경제를 쑥밭으로 만들었고 보수당의 깊은 분열의 상처를 냈다. 야당인 노동당의 키어스터머 당수는 인터뷰에서 테라스가 단 44일 동안만 총리직을 수행했다면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테라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 목소리도 높다. 존슨 전 총리는 지난 7월 사임했다. 테라스의 혜택을 주는 것에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